먼저 상황별로 자주 출제되는 표현 익혀볼께요 먼저 주문 배송 상황에서 receive 받다 라는 표현입니다 some of the customers still haven't received their purchase 자 우리 고객들의 일부가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했죠 their purchase면은 구매품을 말합니다 자 구매한 것을 받지 못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customers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customers haven't received a shipment 이렇게 꼭 문장을 어려운 것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가 기본 강의이고 또 대답을 하실 때에도 원어민의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쉬운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문 배송 시에 have a defect 결함이 있다 라는 경우 the bicycles we recently manufactured have a defect 우리가 요 근래에 생산한 자전거들의 결함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our products have a defect 이런 표현으로 갈 수 있겠죠 우리 제품들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exchange 교환하다 we can exchange the item for a different one 우린 이 아이템을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좀 더 쉽게 you should give an exchange or refund 당신은 교환이나 아니면 환불을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문장이죠 또 underworthy 보증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보증기간이 2년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2년 동안 여러가지 서비스가 무료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we will repair the phone for free as it is under warranty 이 전화기가 아직 보증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수리해 드릴게요 좀 더 쉽게 this machine is still under warranty 이런 표현도 있겠죠 still under warranty 이 기계는 아직 warranty 중입니다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중국 배송 조금 더 run out of 무엇이 떨어지다 동나다 라는 뜻이죠 다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we've run out of pamphlets for the product released event 우리가 product released event를 위한 pamphlet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죠 뭔가 나눠주는 이 pamphlet이 다 떨어졌다 좀 더 쉽게 you run out of chocolate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요 so you can't produce chocolate cookies anymore 그래서 초콜릿 쿠키를 더 생산할 수가 없다 어떤 공장의 문제겠죠 자 또 하나만 더 more than expected 예상보다 많다 the number of orders was more than expected 자 주문량이 생각보다 너무 예상을 뛰어넘었다 너무 많았다 이런 표현이죠 좀 더 쉽게 it is more than you expected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다 it is more than you expected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력과 관련된 자주 사용되는 표현 that choose an appropriate candidate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다 we are having difficulty choosing an appropriate candidate 우리는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보가 있겠죠 이 줄 중 가장 누가 적합할지 그 사람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조금 더 응용해보면 you have to choose an appropriate supplier 당신은 가장 적절한 공급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recruit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다 we need to recruit some volunteers for our charity event 우리는 charity event 기부 행사를 위해서 recruit some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we need to recruit some volunteers for our charity event 좀 더 쉽게 하면 you need to recruit volunteers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시작 you need to recruit volunteers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도 돼요 토이스피킹 공부하실 때 잘 생각해보시면 이 시험은 질문에 반응이 되는가 대답이 되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만점자의 레벨이다 완전히 만점이다 원어민의 레벨로 간다 뭐 이런다면 이런 문장들을 천천히 공부하시면 여러 개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정말 단기간에 레벨 6나 레벨 7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쉽게 빠르게 말할 수 있는 짤막짤막한 문장들을 늘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1역 work overtime 초과 근무하다 Can any employees work overtime today? 자 직원들 중에 오늘 초과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라고 의문 문이죠 Can any employees work overtime today? 이렇게 자 그러면 employees should work overtime 이런 문장으로도 쓸 수 있겠죠 직원들은 초과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응용한 문장이에요 자 또 행사 시설 관련된 문장으로 Under repair 수리 중이다 The conference room will be under repair next week 무슨 뜻이죠? Conference room이 다음 주에 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하게 The parking lot is under repair So you need to notify customers 자 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리 중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또 행사 시설 관련하여 Cancel 취소하다 라고 하죠 We'll have to cancel the meeting today 자 우리는 meeting 오늘 휴 오늘을 cancel 해야 돼요 We should cancel and postpone it 무슨 뜻이죠? 취소하고 미뤄야 돼 이런 표현인데 간단 간단하게 써보세요 We should 시작 We should cancel and postpone it 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또 Be on time 시간 내에 도착하다 정시에 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I won't be on time because of car trouble 차 문제로 인하여 제 시간에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못 가게 될 것이다 Won't be 라고 했으니까 Will not be 이랑 똑같은 뜻이죠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다른 걸로 좀 더 말해보자면 You should push employees to be on time 당신은 직원들이 be on time 하도록 push 해야 된다 무슨 뜻이죠? 정시에 오라고 그들을 압박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또 홍보 고객 서비스 문장 Attract customers 고객을 끌어모으라고 하죠 We plan a promotional event to attract more customers 행사를 진행해서 고객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계획을 하였다 라고 했죠 조금 더 응용해보면 쉽게 You want to attract more customers to your shop 당신은 가게에 더 많은 손님을 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된 거고요 또 reserve 예약하다 I reserved two seats for the concert 저는 콘서트 두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또 I want to reserve a single room 저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죠 자 좋아요 또 홍보 고객 서비스 Offer discount 할인을 제공하다 라는 건데 자 We'd like to offer you a 20% discount We'd like to가 We would like to의 축약형이에요 We would like to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We'd like to We'd like to We'd like to offer you a 20% discount 20% 할인을 제공하고 싶대요 자 You should offer a discount on a self-pickup 이런 문장으로도 또 활용해 볼 수 있죠 Self-pickup 오면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픽업을 하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또 공짜로 무료로 라는 뜻 for free 라는 뜻이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We'll send you an extra battery for free 우리가 배터리를 추가로 무료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자 또 응용해 보면 You should offer a delivery service for free 당신은 배송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된거죠 자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형태 더 쉬운 문장 형태까지 같이 보셨어요 자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간단하게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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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